우리 이렇게 찍자 안녕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묵게 될 숙소는요. 하우스테이라고 청도에 있는 여기 독채입니다 진짜 이쁘다 우와 보자 대박 우와 대박이다 진짜 이쁘게 잘해졌네요 감사합니다 불 꺼트리지 말고 그래야 여기 따뜻하거든요 이게 거의 야외기 때문에 신나처럼 따뜻해요 너무 좋다 저거 그래도 이거 펴놓으면 세 분이서 따뜻해요 너무 좋아요 저거 헉 가위바위보 오케이 진짜 이쁘다 이럴 때 여기 있잖아요 심야 전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11시 되면 다시 자동으로 여기 올라가 돌아가거든요 요리 넣어갖고 요리 놔두고 얘만 누르면 에스프레소가 나오거든요 감사합니다 캡슐 네 알겠습니다 네 으아! 으아! 꿀미는 것 같음 이렇게 간이 잘 되겨요 튀기부더워요 친구들은 제가 요리할 수 있을 때 여기에서는 뭐 들고 말이 많네 저기요 요리 좀 해주실래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일단 스테이크를 재워놓은 동안에 가스 오뎅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죠? 이해 낫다고? 난다! 난다 난다 뭐다구 맛있겠쥬? 받아줄 수가 없다 지금 먹는데 국물까지 으으으으으응 당연하죠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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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무으으으으으으으으음 이러까봐요 아우 근데 너무 뜨겁다 아 뜨겁다 빨리 빨리 다 사네요 네 이제 손을.. 손을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뻐 아흐 crash 차치고 멘테버리고 오우 이러 이렇게 하고 있었음 스물네덜살을 위하여 우리의 스물네덜살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제 드디어 2차로 본격적인 메인메뉴 등심스테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잠길 정도의 식용유를 넣어서 이 정도는 자박자박이 쿵당 아닌가요? 이 정도는 자박자박이 쿵당 이것 봐 보십시오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온다 나이스다 파이팅! 잘했어 아 진짜 잘했다 짱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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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거운데 잠깐만 더 넣어야 돼 더 넣어야 돼 좋아 됐어 완벽해 스테이크와 김치찌개의 조합 스테이크와 김치찌개의 조합 스테이크가 왜 이렇게 신났어 스테이크가 feedback 맛있겠다 스테이크와 김치찌개의 조합 스테이크와 김치찌개의 조합 맛 괜찮은냐? 근데 제가 인생에서 최고 김치찌개는 우리 엄마 김치찌개 나 우리 할머니 김치찌개 스테이크, 전주, 전주 맞아 그쵸? 니 자꾸 그렇게 했으면 니거 내가 다 먹는다? 오우 무섭네요 아 오케이 먹었다 나이스 화장한 성원이에요 다 친한? 응 응 오늘 찍는 줄도 모르시고 셀카 한 번 찍어보자 셀카? 아 짜증나 아 짜증나 나 이거 인스타 많이 만드네 그 자신들 이 셀카는 가까이 놀래요 도심해 여기 니 얼굴 비칠 수도 있대 오오오옵 두둑 검사 밖에 기다리는 신성은 두둑 자 어때요? 어때요? 빨라지는 근육의 손놀림 검지의 손놀림 너무 가까이 찍었네요 가까이 찍었대요! 좋은 말 아세요 조금만 더 멀리 찍어봅시다 예스! 아이 진짜 가식적인 입술 아이가 저거 어 뭐야 저거 저 이빨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부채꼬리 이빨 너무 가렸어요 입 너무 가렸어요 아 아하 이거 새로는 입냄새 맞는 자가진단 사진 촬영 끝나고 봅시다 확인 확인 살짝만 내 쪽을 업고 다운 수술 간만에 활동하는 개미작가 어 예쁘다 잠깐만 뒤로가 보너스러워 어 그거 예쁜거 같아 내 기준 뒤로가 보너스러워 어 나도 그거 할래 나도 그거 할래 나도 다리 좀 지우고 싶어 아니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어 개미작가 간만에 찍어주신 기분이 어떤가요 모르겠네 조금 변화 찍었어 조금 변화 찍었어 확인 확인 타임 한 번 해봐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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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타임 마지막 간만에 아니 근데 구독 괜찮았는데 간만에 간만에 진짜 최저로 날 찍었음 진짜로 진짜 총독까지 가서 갈림도 진짜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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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긋지긋 문은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도 한 번 할까 참 탐다는데 정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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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먹을래? 얼음 공간이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는 안돼 세 명이 앉아야 되니까 정상아 정상아 저희는 이제 연주를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새벽 몇시야? 앞에 휴대폰쯤? 몇시야? 2시 반이요 지금 새벽 2시 반에 벌써? 워크롤레와 컬림버 연주를 합니다 안녕 비밀 그런데 저에게나 해제령 이른 아침 1교시 기탈 말고 등교해 강의실문을 똑똑똑 안녕하세요 과제같게 왔냐든 요수님의 질문에 다 해왔어요 그거를 진짜 다 해봤어요? 불 꺼주세요 라면 끓이는 중 라면 끓이는 중 안 먹겠다가는 몇 끓이니까 먹고 싶다 어 커피! 어머! 떨어졌어 컵을 맞춰야지 여기에다가 그리고 아니 아니 이거 안 돼 나 이거 한 번 안 돼? 어? 저 안에 떨어진 거 맞지? 원래 여기 끈덕이 있었나요? 저거는 아닌데 근데 한 번 더 열어보니까 어? 나 끓인다 아까 신상인 만지네 맛있어? 응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침에 라면 국물이지 고소하다 사이좋은 친구들 사이좋은 친구들 맛있어 치아스 이거 뭐야 어딜 가나 이 구도는 익숙하다 앉아 앉아 우리 이렇게 찍자 안녕 안녕 우리 생각나 오는 거 이거 처음이야 봐봐 아 그래? 응 응 찍자 내가 셀카모드를 안 해갖고 감사합니다 청소하러 가시나봐 이제 가요 청도 안녕 안녕 야 춥다 위치 그러면 주차장으로 해야겠다 바늘당 주차장 니 알제? 위치 녹화를 시작합니다 위치 유료 주차장 바늘당 주차장 안타 안했어? 오른쪽인데 꺼져 빨개를 왜 들고 데려있어? 먹고 싶었어? 우리 인생 내 것도 찍으면 안 돼? 제발 찍자 찍자 오늘 찍자 맞아 아무 때나 알아 너 가자 찍자 찍자 왜 이렇게 띵띵 부은 것처럼 나오지? 햇빛 빨개가 이쁘게 나와 어디가 우리? 야 혜리 포토 같다 어디가? 나 혜리 포토 갈래 뭐? 저 사람 웃는 데 가자 사람 웃는 거 같은데 여기? 어 지금 갈래? 야 바로 탁 들어갈 수 있는 데로 가자 지금 가자 우리 색깔이 옷이 입혀있어 야 나 똥 혼자 이런 거 같아 나 쌍아 슬래 아니가 슬래 너무 좋아 땀 진짜 좋아 귀여워 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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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걸로 보셨다 이거 뭐 나왔지 야 갔다오면 한 번 더 찍어 어? 어떻게 살았어? 나 길찟게 장한데? 화장실 어디있어? 우와 신기하다 이거는 게임비 결제 시에나 음료 결제 시에만 카운터 아 세개 하자 세개 세개하고 H 시키자 두개하고 H 시키자 아예 재밌겠다 아비츠코드부터 먼저 하자 여기 이거 2 어디? 끝 아니 이거 한 번만 하고 제발 그래 그래 여기가 좋잖아 어 칠리도 준다 대박 큐 문 닫아주세요 여기 근데 떡볶이도 진짜 맛있는데 아니 치킨 잘하네 이거 싸다 그렇지? 응 자 한 명씩 합니다 그냥 할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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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할게요 그냥 할게요 한 번만 한 번만 내가 맞춰볼래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본인이 하네 그다음 칠 구 칠 예스 칠 6이었어 나의 승리 나의 승리 많이 하세요 그다음 칠 이거는 골드칩이고 이거는 타일이다 여기 놔둬나? 두 번째 메뉴 내가 봐봐 이걸 지금 먹었거든 검은색 간판 아 저 여기 방탈출 워터파크 아 근데 저기 갓 떴는데 진짜로? 응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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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안 보이는데요? 뚜둔 뚜둔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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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고프다 약간 칼칼하고 국물 갖다 먹고 싶어요 내일 학교 출근해야지 한 학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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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여름방학 때 보아요 손절 손절 아